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육군의 계급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만 보고 나면 육군의 계급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육군의 계급은 크게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로 나눠집니다 먼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계급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부르는 계급입니다 병계급장을 보면 막대기가 하나씩 쌓이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지구의 구성요소인 4개의 층을 의미합니다 계급이 오를수록 전투 능력이 향상되고 임무, 수행 능력이 숙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부사관입니다 부사관부터는 간부라고 부르는 직업군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부사관 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사관 계급장의 모양을 보면 V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굳건한 기초 위에 자라나는 나뭇가지를 형성한 것으로 자라나는 나무처럼 전문화된 기술, 숙련된 전투 개발 능력의 축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준사관입니다 준사관은 준위, 단일 계급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계급입니다 준위 다음은 장교입니다 장교는 장교 안에서 위강급 장교, 영광급 장교, 장성급 장교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위강급 장교입니다 위강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 세 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사관과 위강급 장교 계급장의 모양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특성을 초급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수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위강급 장교 다음은 영광급 장교입니다 영광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 세 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광급 장교 계급장은 무궁화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를 가운데 두고 9개의 대나무 잎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잎이 사계될 푸르르기 때문에 영광급 장교의 기상과 절개를 상징합니다 영광급 장교 다음은 장성급 장교, 장군입니다 장성급 장교의 계급은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성급 장교 계급장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육군의 계급은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로 이루어져 있고 병계급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사관은 준위 장교는 위강급 장교, 영광급 장교, 장성급 장교로 다시 나누어지고 위강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 영광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 장성급 장교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이렇게 육군의 계급은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육군의 계급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